러그 라지 사이즈로 사볼까? 낙타 새끼 어딨어 야 나와 너 이 새끼 감히 나한테 장난질을 해?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뭐여봐요 엉덩이 숲 8일차입니다 저기 저 밑에 있는 저 파란 다람쥐 이름이 리키였나? 제가 이사왔죠? 아주 귀엽네요 가져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3년 2월 22일 이번에 오후 4시네요 또 좀 늦어졌네? 오늘의 뉴스는 오늘의 뉴스는 핀틱? 누구야 얘 한번 보러 가보자 주민 이름을 안 외워가지고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매칭이 안돼 가자 와 얘 집이 되게 좋은데? 들어갑니다 아 얘구나 귀염둥이 쬐쬐쬐쬐기 아이돌 연습생이야? 파이팅 쟤 저 당찬 눈썹이 너무 귀엽지 않아? 오늘의 일쾌 오늘의 일쾌는 무엇일까요? 아싸 공짜 사진 잠깐만 내 옆에 뚱땡이가 나한테 지금 찾아온 거 같은데? 아닌가? 저 어디 갔어? 뭐야 둘이 뛰어놀고 있는 거야? 뭐야? 아 뭐야 너무 귀여워 나무 묘목 심기 캠페인 나무 심는 것도 포인트가 되네? 낚시랑 물건 만들기 3번 리폼 2번이네요 일단 전부 다 가구를 통일감 있게 화이트로 리폼하자 이것도 리폼이 되나?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가보자 침대도 달려! 왠 여기에 화석이 잠시만요 쟨 뭐야? 잠시만요 에? 저기요 유신지 아예 한국말을 잘 못하네 본인은 사기 전엔 비밀이라고? 사기잖아 가차야 무슨? 러그 신비한 벽지 신기한 바닥 안사예요 비꼬냐? 3차인데? 아 진짜 랜덤 가차네 플레이 뭐야 리키가 나한테 말 걸어 러그 쌓인 병음료 박스?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 성의를 봐서 받아주면 역시 생긴대로 귀엽구만 하는 짓도 신기한 백지 러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사이즈로 하나 사보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러그를 사면 교환권을 공짜로 준다고? 어~~ M 사이즈 구매트를 사면 2장을 준다고? 오오 장사 잘하네 così pool도 주고 솔직히 벽재는 잘 안 쓸 것 같고 바닥도 잘 안 쓸것 같긴해 그냥 안사해요 얘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애가 아닌 거지 러그 gritär 깔아보자 궁금하다 히프미가 러그를 진짜 환장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맨날 청소하기 힘들다고 안 깔았어 여기다 깔아볼까? 너무 그려 이게 오늘만 써 러그야 너무 그려 저거 그냥 요가 매트잖아 야 이 미친 낙차 새끼 어딨어 말 걸지마 이 미친 똥댕아 저렇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왜 왜 왜 왜 스프링 노리기구? 고마워 이따가 팔아야지 러그 라지 사이즈로 사볼까? 라지 사이즈로 사볼까? 라지 사이즈로 사볼까? 세 장 오케이 야 쿠폰 다섯 장 모았어 공짜로 아 쿠폰 가구 바다 가보자 바다 가보자 바닥 가보자 또 쓰레기같은거 나오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분홍졸무니러그 낙타새끼 어딨어 야 나와 너 이새끼 감히 나한테 장난질을 해 똑같은걸 왜 사냐고 에? 아 이게 사이즈 마다 종류가 다른걸 주는게 아니야? 어 아 랜덤가차가 아니라 사이즈마다 종류가 정해져있어 하루에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그러면 스몰사이즈를 사봐야겠네 아씨 난 몰랐지 안읽고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아니 뭔가 나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봐 돈이 날라갔다는 그 사실에 일단 두개 다 팔아 스몰사이즈는 뭘까 빨간 메시지 매트 메시지 매트는 뭐야 이게 그나마 가장 낫네 이것도 좀 뭐 구리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정문에다가 깔아놓으면 아니 이거 칸을 중앙으로 맞추고 싶은데 안되는건가? liked 컷 niemand 허팝 문 리폼가능하냐 안되네 바닥부터 깔아보라고? 조용히 해봐 나 지금 민.. 예민해 뭐야 이건 그냥 진짜 책이야? 난 또 읽으면 뭐.. 숙련도 올라가는 줄 알았네 덜렁다크처럼 서류더미를 왜 팔아? 가서 재활용이 나서 아니 폐품을 나한테 팔고 있네 이건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이건 학교 쓰레기통이잖아 좀 이쁜 거 없어? 얘들아 내가 진짜 이 방에서 가지고 온 엄청 좋은 러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사지 않을래? 이거 3,000원에 팔게 미친놈이 와 4분의 1 가격이네 안 팔아 와.. 진짜 미쳤다 다 필요 없어 이제 삐뚤어질 거야 야 돈.. 돈나무 어딨어? 돈나무 아직도 다 안 자랐네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냐 이거 일단 일단 리폼부터 리폼 목재 싱글 침대 화이트 우드로 침고는 오! 이것도 색깔을 바꿀 수 있네 너무 좋다 마이디자인 마이디자인 선택하기? 가구 중 일부는 마이디자인을 사용해서 리폼할 수 있습니다 마이디자인으로 리폼한 가구는 땅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 중인 마이디자인을 편집하면 완성품의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아 여기에 스스로 내가 짜가지고 동굴벽지 너무 예쁜데? 리폼하기 리폼 더 할래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목재 사이드 테이블 쌓인 병음료 박스도 리폼이 가능해? 아 이 크 니키가 준 선물이 이거야? 고맙네 와! 로고도 새길 수 있어 그렇구나 오렌지 박스로 가자 오! 노란색 오렌지 박스 어때? 너무 예쁜데? 여기 온 김에 리폼 하나 더 해 어차피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사이드 테이블도 화이트로 출석 체크도 해야지 출석 체크도 해야지 얼마일까 와 200마일 200마일이 최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일 연속이 최대네 뭐해 두 번 배치하고 둘 박스 어디다 놓지? 쌓인 병음료 박스는 밖에다가 두고 차게 먹자 자 돌려 옳지 일단 러그는 다 집어넣고 이건 뭐야 용암바닥 진짜 지랄 으악! 아니 바닥이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구나 어 이거 이거 좀 멋있을지도? 나 한 칸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와 첨벙첨벙 효과도 있어 좀 독특하긴 하네요 일단 수납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거 괜찮네 스프링 놀이기구? 이거 뭐지? 아하하 아 맞다 아까 코끼리가 선물해준거구나 하하하하 어 이건 이거는 밖에 놀이터에다 둬야겠다 아까 애들 막 뛰어놀던 곳에다가 두면은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뭐 배치 안된다고 했었던가? 당장엔 물건을 둘 수 없어 까비 merde 물려 그 쪽말고 어떻게 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네요 꽃들이 엄청 이쁘게 편네 경건한 마음으로 내 삽 어? 리폼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구나 오늘은 목적해는 날 잠깐만 난 돌기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 뭐지? 나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왜 이래 나 상관한 마음으로 아가 leven 저기 사기꾼 지나간다 얘들아 쑥컥쑥컥 어? 뭐야 이거? 아귀? 으엠 으엠 깜짝이야 맨날 똑같은 물고기들만 볼 줄 알았는데 진짜 놀랐어 심해오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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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봐줘 이렇게 엉창한 문어 대가리 허이요 어? 아 또 만원 투자를 해야할 순간이 온건가 이제 슬슬 돈 모자라... 뭐야 이제 슬슬 돈도 모자란데 아니야 뿌림만큼 거두는 법 지금은 좀 궁핍 할 수 있어도 좀 기다려봐 분명히 꽃 피는 날이 올거야 아이템 좀 팔고 올까 안녕 아니 난 너한테 말을 건 거야 책한테 말을 건 게 아니라 왜 은근슬쩍 살짝 몸 피하면서 책으로 말 걸게 유도하냐니 와... 거의 맘벨이네 와... 왜 이렇게 많이 주니? 뭐가 그렇게 비쌌던 걸까? 물어 물어 아니 물어 에? 얘 왜 계속 나오냐? 이제 파는 값도 알 수 있겠다 하나는 기증하고 하나는 팔면 되니까 오징어 생선이 꽤 쏠쏠하다 오케이 됐고 들어가 다이브 숨 참 꿀럽다 와 진짜 개 추워보임 이야... 이야... 추워 물... 혜루질은 즐거워... 이거 혜루질이 맞냐 근데? 혜루질은 갯벌에서 하는 게 혜루질 아니야? 물질이라고? 물질은 물건을 이르는 말 아니었어? 미안... 개그 좀 쳐봤어 이게 어딜 봐서 개그야 이 미치 햄버버... 수랑 어? 나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수랑 이건 뭐야? 진주 조개 허어... 진주를 만드는 조개래 내가 키우면 진주 얻을 수 있나? 오늘 신기한 건 너무 많이 잡힌다 재밌다 어? 에? 나니? 에? 저 비싼 거 아니냐? 와 진주 보고 미역 건지니까 진짜 쓰레기로 보인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진주 하나 뜯었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겁나 빨리 도망가는데? 저거 뭐야? 일단 진주는 아님 살아 움직이니까 어? 문어 같은데? 느낌이? 문어 아님 오지... 어? 어? 개까제? 와 뭐야 얜 또? 와 오늘 신기한 거 진짜 많이 잡았다 대박 근데 나 언제... 언제 헤엄쳐서 가냐?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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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못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나? 아 못 올라가... 아아... 아 추워... 아아... 됐다 달려 바로 기증부터 오늘도 잘 자고 있구나 저녁 6시쯤 말걸면은 깨어있을려나? 자 초롱아귀 디플루 도쿠스의 꼬리 어? 과자미 내가 기증 안 했었니? 과자미... 개까제... 진주 조개... 던지니스 크랩 얼만지나 한번 물어 보자 팔진 않을 거고 어 사... 으아... 근데 무값은 오늘 얼마야? adelstrava poder க 야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그때 108원인가 그랬잖아, 그치? 두 배잖아? 와... 미쳤다. 진주 얼마야? 와, 금광석이랑 같은 값이네. 잘 보관해두고 있읍시다. 15,0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아, 까비. 반원도 안 나오네. 그래도 많이 벌었다. 초롱하기가 생각보다 좀 싼가 보네?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이제 나무 심어야 돼. 아니, 묘목 말고 과일 심어도 묘목 판정이지 않을까? 일단 야자나무는 해변가에만 심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하나 심기. 오우! 심기 판정 되네. 가 아니네? 안 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심자. 근데 우리 마을에 솔직히 나무 너무 많은 거 같아. 와, 사기꾼이다. 나무 좀 자르자. 어, 그러고 보니까 병을 안 받네. 지난번에 새 근육 트레이닝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다이레서피가 생각났어. 누구나 금방 만들 수 있어. 근육 운동을 하면서 해도 된다고. 대충 만들어도 어떻게든 될 거야. 진짜 천설의 장인 펭수 보냄. 펭수? 나뭇잎. 나뭇잎. 나. 에? 나뭇잎? 뭔. 나뭇잎. 잡초 다섯 개로 만들 수 있어. 대나무, 주차, 멈춤, 덕.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레섭이네. 도끼. 일단 여기 내 눈 앞에 있는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와! 대박. 여기 그루터기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삽으로 팔 수 있나? 우와! 대박! 돈나무는 어디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팔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돈나무 아니냐? 이러면서. 돈나무가 슥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나무가 성체가 되면 돈나무일 경우 돈이 맺혀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됐다 호화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저는 그만 자러 갑니다. 아이고 비비안 씨. 어? 어? 아 비비안 씨. 100달러 호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그루터기 안 절 수 있구나. 그럼 안 치울래 이건. 이건 치우지 말자. 되게 좋네. 포함금 대신에 말 걸기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 어? 호잉! 봤다. 얘 좀 큰데? 새로운 물고기? 와! 비단 잉어. 대박. 비싸보여. 비싸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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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이거? 와! 4,000벨. 물고기 주제. 하지만 기증해야 돼서. 너무 아깝다. 부엉이한테 돈 달라고 하자. 기증은 아니고 팔게요. 이러고. 야 넌 일어나 이놈아. 날강도 새끼. 으으 야. 이게 돈나무다 그지? 무서우니까 비교근을 옆에다가 남겨두자. 내가 잘 모르고 어? 여기 왜 나무가 있지 이러고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비교근을 하나 둬서 아 얘가 아직 덜 자랐구나. 그러니까 돈나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얘네도 내가 심은 나무죠. 얘가 아마 오렌지나무. 얘가 돈나무? 얘 뭐야?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왜 웃고 자고 있어? 야. 아 깜짝이야. 너 괜찮냐? 근데 병원 좀 가봐. 왜 서서 자고 있어. 오늘 할 거 다 했나? 아! 여목을 안 심었구나. 침야 흡수 여목으로 가자. 하나. 비켜 임마. 제발 나 장볼 때 옆에 바짝 붙어있지마. 나 부담스러워. 어? 화석 발견. 여기에다가 심자. 난 천재야. 주민 인사 캠페인. 이런 꽁짜 퀘스트는 해야지. 니키즈아. 어머! 야 집 너무 이쁘다. 와! 뭐야 이거? 대박! 물이니까. 요리할 수 있는 조리대다. 야 너 침대 완전 좋은. 와! 이거 놔줘. 나 여기서 잘 꺼인. 진짜 개 민폐다. 이야기하자. 그렇구나. 비켜봐. 비켜봐. 귀여워. 잘 있어. 놀러 나갔어. 엑세일리가 코끼리지. 얘한테 맑은 것도 맑은 걸로 되나? 맑은 걸로 되나 보자. 좋다. 야. 야. 나도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이럴수가. 코끼리랑 공감대가 형성됐어. 체조 한 번 하고 끝내자. 체조 한 번 하고 끝내자. 언제나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 주민 짱 많아. 아니 저기 옆에 사기꾼 있어. 넌 쏘져.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재밌었다. 내 집도 어느새 꽤 아늑한 집이 되었구나. 세수하고 자야지. 세수해. 됐어. 자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된 모여봐요. 엉덩이 숲 8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차도 꽤 좋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